우리집 1회 장보기 수준입니다 기본 한 거의 20만원 19,6 어쩔수 없는 엄청 먹습니다 애들 많고 이게 우리집 1회 장보기 수준입니다 1회 장보기 수준 돈은 17만원 얼만가 지금 가스 고장나가지고 집에 가스 고장나가지고 가스를 부닭가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빠의 앙생이 오빠의 생이 오빠 생이 축하합니다 기본 이 정도 오빠 생이 축하해요 오빠 생이 축하합니다 이걸로 한 10일 정도 먹을 겁니다 자주는 못가고 한 번에 좀 많이 사놓고 한 10일 정도 이렇게 먹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씻고 많아서 먹는데 돈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애들 4세 어른 2 치고 6명 요즘 치고는 대가죽 수준이죠 이 정도 한 10일 정도 이 정도 소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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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수도ницrice 용· ponto 서 kor아 무청 이중 수준 수준 수준이